네 안녕하세요 전지현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. 제가 한두이서와 다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한두이서도 많은 발전을 했더라구요. 이번에는 전지현 콜라보 시리즈로 제 느낌이 발린된 버전도 출시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. 이제 곧 추워지는데 한두이서와 함께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라구요. 더 젊게 한두를 입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H-Style의 모델 전지현입니다.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구요. H-Style을 통해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 짜이징 네 안녕하세요 H-Style의 모델 전지현입니다. 오늘 촬영을 통해서 한두의 신상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번 H-Style의 디자인은 굉장히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도이선 모델 전지연입니다. 이번에 제가 촬영한 겨울 시즌 스타일은 마음에 드셨나요? 저도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있었는데요. 어떤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는지는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1월 11일에는 파격적인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다가오는 겨울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도이서의 모델 전지연입니다. 한도이서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. 그 중에 3년을 한도이서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. 저는 한도와 함께 최신 한류 트렌드와 최신 패션을 여러분들께 계속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현재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을 촬영 중인데요. 올 하반기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요. 11월 11일 한도이서에서 뵙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시시해 안녕하세요. 한도이서 모델 전지연입니다. 오랜만에 한도를 통해서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, 2017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와 한도이서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시시해 네, 안녕하세요. 한도이서 그룹 모델 전지연입니다.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. 제가 한도이서와 함께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. 계속 한도이서의 모델로 활동하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. 한도이서는 이번 싱글데이에 진행하는 쇼핑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만나뵐 예정입니다. 11월 11일 한도이서에서 여러분을 기다릴게요. 시시해 시시해